어휴 때깔 벗어 오 살아 있네 오늘 한번 조직 볼까? 음 맛있네 살짝 발만 남았는데 맛이 있네 80년된 삼계탕이다 어? 닭만 해도 30살이 넘었어 닭만 해도 30살이 넘은 닭 삼계탕집이야 닭만 해도 30살이 넘는 중 아 밥 시킬걸 맛임맛 지제도네 틀림없네 맛있네 괜찮네 색깔 있네 또 잘 먹어야 되는데 그지? 틀림없네 색깔 있네 그게 왜 닉고 말투야 내 말투지 소파로만 이게 괜찮네 삼겹살 좀 하네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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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국물이 와아 아따 형 근데 보시기에도 국물이 지금 진해 보이잖아 그죠? 삼겹살 아 맛도 진하네 동네 삼겹살 동네 삼겹탕 침해가 왔나 요즘엔 허술필필하거라네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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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맛이 뭐 역전없다 진짜 어? 국물이 이게 지금 닭을 구워갖고 난 국물이 아니겄대 내가 봤을 때는 어? 내가 봤을 때는 가마솥에 무슨 시베리안 반달곰 한 마리 구웠다 보니까 그 육수에다가 닭을 삶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와 다 국물 사고다 어? 어? 한 번 시켜보고 봐라 아 동네 스바 진짜 시끄럽서 못살게 돼 진짜 어? 무슨 미친새끼들이 무슨 분노의 질주 촬영진지 맨날 밤만 되면 와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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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동네 영광의 레이서들이 엄청 많이 산다 어? 아휴 시끄럽서 잠을 못살이야 아휴 아리밭 와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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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포가 정리하면 되지 내가 무슨 뭐 지구특공대냐 미친놈아 내가 무슨 지구특공대야 내가 무슨 경찰청 사람들이냐 미친놈아 내가 왜 각 정리를 하냐 아 시끄러워도 참고 사는거지 미친놈아 내가 나가갖고 내가 뭘 할건데 야 너가 밤에 좀 조용히 해라 아저씨 뭔데요 죄송합니다 제 조카인줄 알았습니다 할순 없잖아 아저씨 뭔데요 아 slaughtered 아 하아 형님 동네 주황산이라고 주황산이 없는데 저번에 삼계탕을 19,000짜리 시켰어 엄마하고 먹는데 엄마 몸도 요즘 하고 그래가지고 비싼거 산삼 들어간거 시켰는데 이거 14,000원이거든 그거 그 맛의 3배다 3배 맛있다 완전 맛없었는데 음 음 난 또 비교 엄마한테는 있을 수 있어요 음 동네에 있나요? 해운대도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밥을 말한 모양이 맛있는데 그쵸? 근데 밥이 없다 음 집에 쌀이 없다 음 보기엔 또 돈이 없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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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반 음 네 얼굴이 오드리 햇반이다 좋은 시간 음 어 음 음 으음 이 씨발 이거 엔진에 이거 이거 왜 이거 왜 넣어놨냐 어? 생긴 것도 뭐지 생긴 것도 이거 왜 이빨도 이빨도 없구만 이거 왜 넣어놨어 이거 뭐냐 이거 밤이지 먹는 거 아니라고 와 이 집 삼계탕 잘하네 색깔이 있네 음? 음 국물이 형님 허였습니다 형님 형님 목장 들어가면 물 허해지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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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이 또 너무 크면 맛없거든 다행이다 응? 닭이 너무 크면 맛없어 딱 적당하다 응?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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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콩물 완전 사고네 와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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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인사 안되네 엎? 와아 이 새끼들 장수 잘하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그릇에 14,000원 두 그릇에 28,000원 28,000원 맞네 아 근데 형은 닭이 진짜 주식인 것 같다. 그지? 안주 없으면 닭도리탕 시키고 밤에 배고프면 통닭 처먹고 뭐 먹을 것 없으면 찜닭 처먹고 삼계탕 처먹고 이렇게 닭대는 거 아이가 모르겠다. 생각하는 게 닭대가리 같아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. 자 300명, 400명 400명, 300 400, 500 500명 가까이 보네. 추천 제작 좀 누르자. 형님들 추천 제작 좀 눌러주세요. 누르면 말해주실래요? 이 물에, 이 국물에 대가리 감겼습니다. 추천 예, 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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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개 나오네. 그러면 몇 분야 될까요? 여기가 몇 분이 없는데 잡고 맛있다. 그럼 다음은 저녁, 100개? 운동 혹시 정리할까요? 양심이 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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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. 낮은 날이 먼저 하나도 더 좋아합니다. 딸기 한쪽, 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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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. 뭐bie하는 거 같은데 네, 저는? 아, 맛있네.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뚝배기에 갖다주면 좋았을 텐데. 응? 뚝배기. 아마 음식이 맛있어도 그잖아. 그지? 이 내용이 오는 것보다 뚝배기에 오는 게 더 낫겠지. 그지? 깔끔하잖아. 그지? 어, 그지. 그지? 씨발 밥을 왜? 밥을 씨발 두 개씩 쳐 놓고 씨발. 어금니도 꾸며네. 차가운 일인 사이에 오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. 아, 그지? 아, 그지? 아, 그제 아는 거. 아, 그지? 그지? 아, 그지? 그지? 뼈시비 아 걸레모가 사 먹이더라 주게 제일 맛있다 뼈시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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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발 호물이 여기 위에 가져올라왔는데 이 그릇이 작은 그릇이 아니라니까? 어? 높이 한번 봐봐라 인마. 일반 큰 라면 용기로 보이나? 아, 나 이게 맛있네. 마사ulation. tension. EST, 쓰레기 치즈. 한글자막 by 한효정